안녕하세요. 영화 이프 상상의 친구에서 귀여운 사공치 이프 블루의 목소리를 연기한 장광 네 그리고 춤을 사랑하는 우아한 이프 블라썸의 목소리를 연기한 김보민 그리고 이프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로 윗집 라저씨 칼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일 비역의 설가은입니다. 영화 이프 상상의 친구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이제는 자라버린 어른들에게서 잊혀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프들에게 새로운 짝을 찾아주는 마법 같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영화 이프 상상의 친구 지금 바로 극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요?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프 상상의 친구 보러 와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은 이프 상상의 친구와 함께하세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친구 이프를 되찾을 시간 루치지 아닐 거에요. 극장에서 만나요. 뭔데요? 안녕하세요. ừ convenEN 장난 지난 아 R sky 아, 아이를 부를까요? 아버지, 제 아이를 부를까요? 우리 모두 우리의 아이를 가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를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을까요? 그가 저에게는 아는 사람을요.